1. 식품첨가물 공전을 작성 보급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은 1. 보건소 공무원 2.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3. 식품위생감시원 4. 대통령 정답은 2.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2.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것은 1.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 등의 물건 2.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반응으로 얻은 물질 3.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에 첨가, 혼합, 치면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4.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정답은 3.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시 식품에 첨가, 혼합, 치면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3. 다음 중 조리사의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1.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 2. 관할 보건소 3. 관할 경찰서 4. 관할 시청 정답은 1.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 4. 다음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 가능한 식품은 1.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2.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큰 단위의 식품을 작은 단위로 봉지에 담는 방법으로 가공한 것 3.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4.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에 해당되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 정답은 1.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5.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어의 사용으로 외국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제조 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써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광고 3.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4.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정답은 식품의 변질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식품의 부패에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세균이 관계한다 2. 어폐류의 부패에는 대부분 수중 세균들이 관계한다 3. 통조림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에는 내열성인 것이 많다 4. 우유의 부패시 세균류가 관계하여 적변을 일으킨다 정답은 1. 식품의 부패에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세균이 관계한다 8.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1.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2. 장고균 식중독 3. 살모델라 식중독 4. 포도상고균 식중독 정답은 4. 포도상고균 식중독 9. 섭씨 60도에서 20분 정도이면 사멸됨으로 끓여 먹으면 예방되며 소, 돼지 등은 물론 계란, 오리알 등의 동물로 인한 감염원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1. 장염 비브리오균 2.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3. 살모델라균 4. 바실러스 셀레우스균 정답은 3. 살모델라균 10. 보거중독의 원인 물질은 1. 테트로도톡신 2. 안드로메도톡신 3. 삭씨톡신 4. 엑소톡신 정답은 1. 테트로도톡신 11.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 호박산 나트륨 2. 글루타민산 나트륨 3. 안식향산 나트륨 4. 규소수지 정답은 3. 안식향산 나트륨 12. 미생물의 생육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적당한 온도 2. 적당한 수분 3. 적당한 영양소 4. 적당한 자외선 정답은 4. 적당한 자외선 13. 구리나 모시조개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1. 무스카린 2. 베네루핀 3. 삭시톡신 4. 아마니타톡신 정답은 2. 베네루핀 14. 식중독의 예방법 중 잘못된 것은 1. 식품의 식중독균이 부착되지 않도록 할 것 2. 식품 중에 식중독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할 것 3. 식품 중에 오염된 균은 철저히 살균할 것 4. 1차 오염만 방지할 것 정답은 4. 1차 오염만 방지할 것 15. 다은중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 안식향산 착색제 2. 토코페롤 표백제 3.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균제 4. 질산 나트륨 산화방지제 정답은 3.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균제 16.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1. 고구마 2. 찰옥수수 3. 쌀 4. 보리 정답은 2. 찰옥수수 17.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1. 시금치 2. 쇠고기 3. 우유 4. 미역 정답은 4. 미역 18. 지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은 1. 카로틴 2. 엽산 3. 비타민 E 4. 비타민 D 정답은 2. 엽산 19. 과일 가공품의 젤리와 작용과 관계없는 것은 1. 설탕 2. 펙틴 3. 산소 4. 유기산 정답은 3. 산소 20.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면을 만들 때 반죽의 점성에 관계하는 주성분은 1. 아밀로펙틴 2. 글로블린 3. 글루텐 4. 덱스트린 정답은 3. 글루텐